오늘 여러분들 강수현TV랑 11시에 질 수가 없는 구조 2대5세블리 텃텃 되는데 좀 이상하게 얘기 되는데 대신 펀딩 1000개 이상 어쨌든 이제 우리 스크린 준비하고 고맙다 도와줘서 아니 가르쳐드린 게 없잖아 아 당연히 얘기지 아 뭐 줌바트 불러서 배워요 내가 바트 가르쳐야지 아니 진짜 가면 간다 나 배우면 좋은 거는 배운다는 말인데 근데 누구한테나 배울 점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롤 실력적으로 배울 점들이 다 있어요 아니 근데 님들아 진짜 제가 뺄때 빼고 팀게임 완벽하게 하면은 그 재미없다니까요 예? 나 빼는 타이밍 때 나도 그거 알아 근데 불리한 싸움을 이기는 데서 여러분들의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오르가슴? 뭐라고 해야 될까? 그런게 오는 거야 내가 그 포인트를 알아 그 스팟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 진화를 한 거예요 닥치기 싫어요 안 닥칠 거예요 카타르시스? 그렇지 카타르시스 아 그니까 내가 진짜 완전 빡치중해갖고 진짜 하나의 한치의 그 오차도 없이 나도 당연히 모든 신경을 걷다 쓰면 되지 근데 방도도 생각해야 되고 또 여러가지 특수성들이 있잖아요 알만한 사람들이 왜 그래요 마바추어가 진짜 재미없게 이기는 모습도 아 오늘 진짜 그렇게 가? 펀딩 그럼 진짜 걸어줘 오늘 제대로 진짜 그렇게 좀 빠질 때 빠지고 또 뺄 때 빼고 해볼게요 턴, 턴 쓰면서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자 저 김옥교씨 막 때립니다 지금 김옥교가 지금 컴퓨터 설정하고 있어요 어 아니야 저 야 사장아 예예 지금 우리방은 만 만 백 개 플러스 귤 박스 한 개 우와 귤 지린다 저희 방은 어 민규랑 나랑 해서 육천 개 플러스 귤 한 박스 어 너희도 귤 한 박스 있어? 아owy túlock 귤 두 박스야? 귤 두 박스나 있네 귤 ck이다 귤 ck 저희 킨새 분리방 삼천 개입니다 오? 응? 다 먹오는 거 봐 다 낮죠 이따 뭐야이거 제법이군 오새블리 이따 cav이인 그다! 저 키위 한 박스라고 키위 한 박스? tile 지금 라데님은요 저는 삼천 백 갭니다 우어어 와어어어어 나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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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하수 진짜 이거 지혜 팁x0댑니다 진짜로 와아 두 단위 두 단위는? 아 저는 저는 4천8백 개의 면세당부 워어어어 4천8백 개? 예? 예예 4천8백 개의 면세당부 3천8백? 두 단위랑 임하니 미안해 우리 합숙하고 펀딩 받았어 하아 김혜 합숙한다 싸가지 없는 새끼 저거 만개는 받아야지 이 녀석이 역팀인데 우리 야 국어야 몇개야 국어 저.. 저도 받아올까요 잠시만요 아 오케이 오케이 국어야 5천개로 올려주세요 국어야 그건 국어가 아니지 형님 너무 부담같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어야 내가 볼게 국어 천개 천개 아 아니에요 형님 국어가 이거 안해봐서 그래 안해봐가지고 국어 저시키 해봤는데 아 국어 내가 예행연습 했는데 국어 건들지마 국어 건들지마 국어 건들지마 누나가 뭔데 뭐 여친이야 나 구맘이야 구맘 어이없네 야 절하대 어 각방 200개 왜 누나 요즘 왜 이렇게 나대냐 누나 좀 쳐 야 아니 이게 지금 각방 3만천개 미쳤다 이게 다섯명 쏴야되니까 15만개빵이고 와 와 와 지렸다 비즈니 헬스 스쿱스쿱 와 진짜 붙였다 아 진짜 전력으로 간다 나 무리하는거 좀 자제할게 이번에 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수 이이크 오 지어치기 얘들아 하나 둘 셋 화이트 화이트 세트 자르반 이래빙 올 수 있나 아마도요 어차피 당겨 먹을거라 같아 여기 어 상대도 정법인거 같아 정법이야 상대 정법 으응 칸사 노플 세트 풀교환이지 둘다 노플 확인 오 온다 온다 다르반 바텀 왔다 바텀 왔다 음 어 버텨야되는데 되나 아 이거 이 타이밍 때 따이븐 와 이렇게 바로 오냐 어쩔 수 없다 아이씨 아깝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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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진짜 다리 레드쪽 들어가자 우리 어 천천히 붙어 세트 보이면 우리 알겠지 보트를 준비하고 2단 으응 일로 빼야 해 우리 일로 빼야 해 일로 빼야 해 올라와봐 설처리 올라와봐 나 텔 혼자 가질 수 있어 와드 좀 와드 좀 아 힐 있어 힐 와드 와볼래? 내 쪽 왜 안 붙어져? 그브 붙어줘 그브 없어 와드 와드 있어야 텔타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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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일로 뺄게 어? 아씨 이거 왜 이러냐 여기 뒤쪽 뒤쪽 아 알리스타 데이그페리 휴 여기 모르가나 있어 마너 없음 나이스 나 밑에 갈게 어디 아 나 컨디션이구나 나 집 짓고 위에가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이득 많이 봤어 어 잘했어 잘했어 아래쪽 봐줘야 돼 임교 아래쪽 다 간다 다행이다 그리고 블라디 텔까지 발줄 생각해봐 탑 바텀 알았지? 다 아래로 무도 유치선 다 쏘다 그냥 나 텔까지 봐줄게 천천히 보자 와봐 와봐 아래서 해야 돼 여기 카이사 카이사 때려 카이사 노플이야 에에에에 귀엽다 아 까비 나이스 그래도 큐조심? 나 괜찮아 괜찮아 탑 노플 탑 노플 괜찮아요 아래쪽까지 시야 잡아줄게 으응 다음 웨이브까지 밀자 김민교 치고 있어도 될게 아르반 유키 모르지 응 몰라 몰라 밀고와 용으로와 응 가자 용가자 민교 미드 다시 가고 아 용래 아 나 붙어줘 다 붙어 다 붙어 다 붙어 붙어주대 오케이 자르반 위치 모른다 어 싸울라한다 민교 웨이브 포기할 준비하고 응 오면 민다 음 자르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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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다운 준비 천천히 아이스 대박인데 이거 아 너무 아쉬운데 이거 아 개 아깝다 아이씨 큰일났는걸? 이거 노공이야 노공 나이스 아 아 음 공마나가 없어 제발 지카 지카 이거 패스 오면 죽어 지카 지카 싸우는건줄 알았으면 안 밀었는데 까비 탑 탑 그냥 계속 밀어 자르반 위무밍이 하는데 이제 그 자르반 이식하려고 2대1할 생각해야돼 사장아 너 지금 2대1 되거든 탑 탑 밀린다 이거 계속 수상해라 사장아 우리는 미드 미드 벗자 민교야 이제 미드 갈 수 있다 민교 미드 가자 미드 가자 괜찮아 이제 샤리 집이야 무조건 집 가야돼 오태블리 와도 쫄지마 세트 조심해 저 감스타 안보인다 가리는 안보이고 가리는 안보인대 엘까지만 하고 빼자 전령 2분 30초 아 근데 세트 지금부터는 약간 사릴 생각해봐 이름 뺄게 이만이 미드 오고 키아나가 받던걸 생각해 둘다 노트해 가렌 노플이다 가렌 노플이다 무조건 꿈깡은 웬만하면 그 무조건 타이자 봐야돼 우리 어 두단 누나도 내 쪽 붙어줄래 이만이 미드 혼자 놔두고 오키이 세트 보자 나 푸쉬한다 그냥 나 이거 푸쉬할게 푸쉬해야될거 다시 이쪽으로 시야? 지금 나 받는 턴 어 나 있어 이제 렌즈 세트 세트 다 간다 다 간다 이쪽 붙어줘야돼 이만이 어 얘 푸는다 그래? 빼야될거 같아 나 그냥 풀 안쓸게 빼야돼 빼야돼 야 풀 쓰고 빼 상아 풀 쓰고 빼 너무 무조었다 하하하하하 전령대 지금 턴에 싸우자 다 전령으로 붙어줘 민교 다음 웨이브 어 그 웨이브 클리어하고 그 전령쪽 와봐 위에 받는다 이거? 풀꿍광 박아도 돼 이거 기달기달 누나 풀꿍광 박아 아우 하하 아이고 전령 15초 전령쪽 와봐 상태도 안좋다 음 괜찮아요 아 진짜 괜찮아 음 아 진짜 괜찮아 아냐아냐 지금 외봐 전령 싸움한다니까 아아 천원있는데 알았어 나 만화 없어 걔네 걔네 포기했다 걸어도 되나 어 바텀 갈 생각해 다시 시야 지워둔 시야 지워둔 미드 아데서 미드좀 먹어줘 못먹어 저거 못먹어 저런것도 가야지 미리 아유 용 38초 아 항상 너가 푸쉬한다고 생각해 이만이 일단 우리 미드 푸쉬부터 그 푸쉬부터 아 근데 궁 어 자르반 아 나 이거 갔다 아 이거 빼야되나 아 근데 용 이러면 못먹어 빼 탑에다가 전령으로 가자 그냥 용 줘 아래쪽 다 줘 다시 미드 받 아니 이만인 미드 받을 생각해 나 따라오지 말고 음 세트랑 자르반 로고 전령 까오 그냥 빼야겠다 얘네 뭐 빠졌어 방금 기믹을 듣는데 세트 자르반 세트 자르반 세트 자르반 세트 자르반 카이사드 간다 고거 이거 따위보겠는데 아 이거 죽겠다 사장님 뺄 생각해 뺄 생각해 요거 W 우리 탑쪽 부터 아 야 미드로 와 다 미드로 와 탑 버리고 나 렌즈 없어 치고 있다 이거 치고 있다 가자 궁 맞춰봐 안돼 안돼 언니 잡아요 아 아 아 풀 빠지면 안되는데 이거 야 풀 쓰지마 그 확실한거 잡는거 아 아 아 아 내가 풀 써야되나 오케이 이거 미드에서 싸움 볼 생각해보자 와봐 아 이거 볼게 열촉하죠 싸움 붙어줘 붙어줘 용싸움 하자 이거 얘네 얘만 잡으면 우리가 이겨 어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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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 카이사바 이거 봐 카이사바 카이사랐어 어 뒤에꺼다 봐 가자 자 가자 해봐 해봐 뒤에 뒤에? 뒤에 가렘?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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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가렘 뒤에 가렘 아하씨 아 그냥 턱만 써야겠다 안되겠다 괜찮아 괜찮아 바론가가 괜찮아 진짜 아니야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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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괜찮아 근데 할만해 할만해 다이브 갈래? 이거 다 안되냐? 쿵쾅하면은 다이브 돼 쿵쾅하면은 다이브 돼 쿵쾅 각대면은 쿵쾅하던가 쿵쾅해 어 이거 이차 말고 빼야돼 바론가기야 이제 응 다 집탕 잡아 키 없는 사람 응 야 카이산 노플이야 카이산 노플 카이산 노플 어 확인 확인 요만한타 우리가 무조건 유리해 어 아니 이게 진짜 유리하다니까 지금 불리한게 아니야 유리해 유리해 두단 괜찮아 괜찮아 누나 괜찮아 다음 욕만 안먹히면 우리가 유리해 어 아니 누나 실패해도 계속 WQ해 그래 괜찮아 어 해 괜찮아 자신감 갖고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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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신감 죽으면 알리스타는 더 좋대 진짜 그래 알리스타 그냥 박아야돼 괜찮아 괜찮아 그래 아니면 큐쿨 먼저 하던가 그냥 괜찮아 괜찮아 누나 부 거의 쓰레기에요 누나 김민규 10세스 할 때 생각해 스크림때 저새끼 저래도 뻔뻔하게 하는새끼야 뭐라고 그치 한번 두지컬 한번 보여줄게 지금 카이산 노플이라 무조건 이겨 누나 진짜 그냥 천천히 누나 쿵 쿵쿵 안 박아도 돼 카이사한테 안 박아도 괜찮아 야 가렌 오르가나 풀도 빠졌어 가렌 오르가나 카이산 노플 가렌 오르가나 카이사 바노와드 하나만 lic 바노와드 farm 중 바로 바노방 바롬와드 바론와드 배롬와드 배롬바론 파론 바론 파노바론 파노바론 파노밤 파노론 사나 나이스 김민규 나이스 카이스야 여기 혼자야 나이스 사장아 잡아라 사장아 다 잡아라 사장아 사장아 킬 먹어 킬 먹어 나 여깄어 사장이 줘 사장이 줘 사장이 줘 어 나이스 바론 우리가 나이스 자야돼 아야야 괜찮아 엎되지마 괜찮아 괜찮아 우리가 훨씬 유리해 지금 진짜 쪼이지마 야 그리고 두단 난리 궁 있을 때 쪼이지마 두단이 몸 열어줘야지 그 부가 안죽어 알겠어 쫄지마 이겨 우리가 쫄지마 쫄지마 괜찮아 누나 괜찮아 괜찮아 어 뭐야 뭐야 우리가 훨씬 유리해 지금 카이사 풀 나랑 같이 돈다 그리고 이거 살짝 밀다가 아니다 빼자 그냥 안전하게 빼자 어 안전하게 빼자 어 안전하게 빼 안전하게 빼 빗게 빗게 집탄 다같이 잡고 미드 바텀으로 갈거야 우리 미드 바텀 탑은 내가 지금 쭉 밀어놓고 아래쪽 무빙 쳐줄게 다 미드로 달려 미드 바텀으로 달려 가자 가자 우리는 지금 미드 좀 세게 가줄거야 그리고 카이사 지금 노플이다 카이사 봐야돼 지금은 음 카이사 풀 20초 뒤에 돌아 맘스트 자신감 보여 천천히 천천히 다음 웨이브 기다려 나 이거 사라 얘네 여기 둘 오케이 민규 잘했어 이거 이거 잡아먹자 우리 일로와봐 아이고 여기 물리진 않게 조심해 빼 빼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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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자르반 노궁 자르반 노궁 자르반 쪽가 사장님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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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르반 노궁 노플 자르반 노궁 노플 자르반 노궁 노플 다시 용쪽으로 뒤쪽 뒤쪽 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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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 보자 용 3초야 우리 용 용 먹어도 되거든 일단 웨이브부터 웨이브부터 웨이브까지 와야돼 웨이브까지 와야돼 세트 풀 돈다 자르반 노플 세트 풀 생각하고 자르반 노플 사장님아 존야 해라 존야 이러면 카이사 아 나 아 나 카이사 너무 아까운데 아 존야 나 나 데켓 붙여봐 야 카이사 공 없긴 해 카이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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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 쭉가봐 일로 가 일로 가봐 가자 간다 조심해 민교 아 카이사 피 다 채웠다 아 나 여기 간다 야 카이사 피해를 너무 치고 아 그 너가 먼저 죽는 그 먼저 몸 되는 포지션 가면 안 돼 사장아 그래 포지션을 카이사만 근데 아직도 똑같아 카이사만 잡으면 돼 음 카이사 간다 그 브로독으로 갈 아 씨바야 망했다 이거 내 쪽부터 어 안간다 카이사봐 아직 안갔어 아 근데 이거 죽었어 다르반 만간다 죽었어 죽었어 아 다갔다 야 미드 밀어 미드 밀어 미드 밀어 아 근데 다행이다 근데 바론 1분이거든 바로 칠 수 있어서 지금 미드 빨리 해줘 아 근데 오세블리 이거 콩나물 탄 타이밍 10 아 이거 야야야야야 아 안되겠는데 이거 이거 가자 가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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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블카드 나이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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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과연 뺐다 과연 뺐다 과연 뺐다 과연 뺐다 과연 뺐어 나쁘지 않아 과연 뺐어 나쁘지 않아 4장 과연 뺐어 잡은 거 같은데 q 아 깝이 뒤에 뒤에 김민교 김민교 부풀 아 암파비 아 너무 많이 찬다 단판 이기자 그래 단판 이기자 근데 이길만 한판인데 우리 실수를 너무 많이 했어 진짜 이길 판인데 아 근데 우리가 훨씬 유리해 저기에선 이길 수 있는 마지막 판이 이긴거야 이 판도 끝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었어 진짜 아 그니까 항상 유리해 우리가 진짜 아 근데 진짜 할만해 이거 그니까 너무 맨날 안나와도 돼 진짜 이길 수 있어 아냐 근데 이길 만해 우리가 훨씬 우리가 잘해 훨씬 잘해 그니까 실수가 너무 많았어 그냥 실수 괜찮아 줄이면 돼 긴 첫판이라 굉장히 너무 많이 했어 진짜 보니까 일단 알리는 절대 안할게 못하겠다 아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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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괜찮은데? 원래 잘했잖아 근데 조깅판만 올려줘 근데 이거 너무 실수 많아 가이브에 너무 좋은 거 같아 어 나는 세트가 너무 힘들어 진짜 다른 것보다 이길 만해 이길 만해 아 이길 만한게 아니고 우리가 더 잘해 아냐 알리는 문제 아니야 알리는 문제 아니야 알리는 문제 아니야 알리는 문제 아니야 아냐 사람이 문제였어 내가 문제였어 아 오늘 왜 이렇게 컨디션 안 좋냐 알리는 문제 없는데 알리는 한 사람이 문제야 그냥 세트 보이면 플래시 두 배 거리 딱 빼 사정거리 유지한다고 생각해 아니 지금은 아니 아니야 지금은 괜찮아 이따가 만약에 지면은 그때 보자고 일단 지금은 괜찮아 다 지면은 첫판부터 뜯어보면서 그치 첫판부터 뜯어보는 건데 지금 아직 괜찮아 아직은 내가 이런거 이기면 돼 이기면 돼 근데 지면 그때 보는 거야 알겠지? 박사당해줘 이제 이긴다 우리 우리 이제 이기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아 지면 그때 봐 지면은 알겠지? 아 지금은 괜찮아 근데 아직 1경기잖아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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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훨씬 잘해 할 수 있다 아니 어차피 이제 이기면 분위기 우리 거야 맞아 오히려 지금 진게 오히려 나이스야 지금 그리고 죽었을 때 그 괜찮으니까 스펠하고 그 궁교 궁 이런 것만 브리핑 잘 해줘 알았지? 오케이 그것만 신경써서 브리핑 해줘 전멸 못 빠졌나 본다고 생각하고 진짜 오케이 네 들어와서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미포 그냥 이따가 이따 와드 그냥 박아 지금 말고 몇.. 몇초에? 아 와드 엿따박아 엿따가 몇초? 내려갈 때 한 1분 15초 정도? 오케이 와드 그냥 아껴도 되겠다 며모가 써가지고 아껴 그냥 어 더 욕이 나겠어 와드 응 욕이 나게 쓸게 갈게 라데사 와드 안하고 응 말해도 돼 어? 며모 없어진건가? 응 박아줄까? 여기다 해줘? 어 걷다 하나 해줘 들어오는 빌목찜에다 여기 쳤다 이거 확인 이거 먹었어 갈게 응 우웅 괜찮아 괜찮아 확인 확인 경우치 못 먹었다 확인 우리가 못 먹었다는 거야? 응 아 괜찮아 경우치 응 릴리야 1회 갱 되는 정글이야? 아 절대 안돼 위쪽이야 위쪽에서 이제 아래쪽 지금 아래쪽 아래쪽이야 지금 릴리야 어 어 미드 지금 싸움하면 이길거 같은데 내 생각에 아 그러니까 저기에서 그 바이 이쪽 얘네 와드 박았어? 응 모르겠어 모르겠어? 아니 PC부 돌면 그냥 함드 터요 아 민교 아래 무빙 쉴 수 있을 때 얘기해줘 나 언제든 가능 나 릴리야 많이 보이면 좀 싸울 생각 해볼게 다 피관리 서로 반피쯤 될게 여기 릴리야 여깄다 아래 푹 낼 수 있어 여깄다 릴리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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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스킬 쿠리야 형 어 잡지 않을까요? 어 가자 가자 천천히 민똥이가 약 내가 먹었어 응 잘했어 여기까지만? 여기 까지 앞에 또 잡으면 그 릴리앤한테 탈진 받고 릴리야 노플 응 응 와드 박는거나 모션 이런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바텀 라인 아이고 카르마 집이야 카르마 집 카르마 텔 있다 언니 저 힐 있어요 어 킹 와 이게 속방에 저렇게 되네 어 씨 릴리야 여기다 응 바텀 가줄게 내려와줘 민기 가는 중 이거 릴리야 보면 돼 릴리야 노플이거든? 릴리야 쪽 보면 돼 이리로 가자 가자 노플이야 노플이야 기다리 기다리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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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릴리야 보면 돼 릴리야 봐 어 뒤에 까지 맞아 뒤에 가는 중 뒤에 가는 중 얘네 스팸 있지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다 있어 여기까지만 라인 같이 밀자 라인 밀고 집탐 잡아 라인 세게 밀어줘 스킬 써도 되니까 라인 밀어 프리징 당해도 돼 괜찮아 당해도 돼 오케이 역으로 내가 프리징 해줄게 릴리야 지금 탁 갈 수 있다 사장아 죽었었어 나이스 바로 왔다 탑에 다행이다 브리핑 안 2003 ㅈ탈 뻔했다 이거 ㅈ탈쓰요 그리고 그 궁같은거 브리핑 계속했죠? 쉔 나 이거 그냥 바로 용칠게 바텀 밀어 바텀 밀고 용하 그냥 그리고 민교는 민교는 위쪽 계속 이식해줘 나 이거 탈탈할게 나 궁있어 나 궁있어 바텀 밀고 지금 용쳐봐 언니 하나 더 밀어야 되거든요 어 한 라인 더 밀어야겠다 저거 이거 한번 걸어볼까 아님 아니야 아니야 그냥 용부터 챙기자 지금 궁있었어 얘네 용못해 아 근데 바텀 살짝 가줘야겠다 바텀 피관리 잘해라 이거 먹어도 돼 이거 이 타임 아 안되겠다 근데 목사 이거 막혔어 더 밀었어야 되는데 어 나이스 가 볼래 이거? 못 밀어가지고 갈래? 나 가까이 있을 때야지 그냥 경험치만 먹자 우리 네 바텀 그냥 경험치만 먹어도 돼 우리 너무 좋아 바텀 바텀 릴리야 쉔 바텀 봐줘 경험치만 먹어도 돼 어차피 라인 밀려 어차피 유목 디펜스 중 라인 민다 바텀 카르마 아랫무빙 민교 미드 밀고 계속 아랫무빙 쳐줘 쉔는 바텀 봐주고 계속 카르마 아마 집 탑일거야 얘네 아래쪽 우리 전부 털고 있다 릴리야 나 집에 갈게 음 갔다와도 돼 손해봐도 돼 손해봐도 돼 괜찮아 내가 빨리 밀고 바텀 띄워줄게 릴리야 탑쪽이다 릴리야 탑이다 응 나 바텀 봐줄게 라인 기만이 먹던가 먹어 먹어 쟤 빠질거야 아 훨씬 괜찮다 전반보다 지금 나는 육랩 황대는 육랩이고 유미 궁 있어 릴리야 여깄다 유시한 궁 없어 유미 올라온다 바텀 터트리러 갈게 이제 쉔 살짝 조심해봐 민교 민교 그라인 밀고 바텀에서 궁수자 그라인 밀고 억지로 밀어 억지로 밀고 바텀 와봐 지금 릴리야 탑쪽에다 어 바텀 짓까지마 그리고 어 얘네 유미 도궁 그거 밀고 바텀 오케이 유미 도궁 누나 여기 올테니까 숙박강 나오면 그냥 숙박 걸어버려 그리고 쉔 궁 있다가 콜하면 바로 봐줘 얘네 빼겠다 민교 여기 있어봐 다이브까지 보자 기다려 쉔 궁도 있어서 우리 다이브 되거든 릴리야 집갔어 인제출발 다이브 보자 쉔 칼 준비해 응 칼 준비해 릴리야 일자야 저거 가렌도 온다 이거 얘 풀 있어? 다있어 다있어 아 시발 여러분 뒤쪽 봐야돼? 오세블리 아 시발 야 이쪽으로 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아 시발 아 아 스킬 아 나 쪼같이 썼네 살수있냐? 살수있냐? 살았있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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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라만 따르고있으면 아실까 아니 카라만 보는게 아니라 여기까지 더 했으면 안됐어 딱 그 여기 가렌 탈 빼고 다 이제 여기 딱 빠지면 행복했어 여기서 그니까 아 내가 플래시 오바쳤어 아 용 한타 보자 상대도 스펠 많이 빠졌어 용 한타 보자 그 이렇게 딱 탈 탔을 때 어딜 보자는 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갈퐁질퐁하게 돼 위로 뚫어야 되는 방금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 상대 포지션이랑 그래서 다 얘기해 주소 루시알이 안 뺏으면 다이브였고 뺏으면은 텔만 빼고 빼는 각이야 이거는 아 유미 개 아프네 미드 요번에 다이브 치자 미드 다이브 치자 미드 기다려 오세블린 그냥 다이브 쳐 노플이다 오세블린 무조건 잡아야돼 포블까지 집갔다 얘 그냥 텔 오면 다이브 쳐 텔 오면 이거 이거 다이브해도 돼 다이브해도 돼 궁궁궁궁궁 나이스 나이스 이거 포블 먹자 쟤나 쳐 피하고 다운 웨이브까지 어 저거 안 돼 어? 잡았다 나이스 야 가자 미규야 가자 가자 이거 먼저 해볼래? 나 잠깐 2가 쿨이야 형 2하면 잡긴 하거든 응 다행이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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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자 밀자 먹자 나이스 유미 올라온다 올라왔어 응 응 좋됐다 너 죽겠는데 이거 오오 다음 에브까지 클리어하고 빼자 어 여기 릴리아 릴리아 조심해 응 괜찮나 나 못된다 형 나 못된다 형 얘 노플이야 노플이야 나도 붙고 있긴 해 미드 이거 요반에 용 주고 응 아 내 피 수급 너무 좋은데 응 미드 누나 혼자 받아도 될듯 누나 혼자 받아 레벨링 레벨링 응 바텀 스펠 못 빠졌어 루시안 안 빠졌어 그냥 죽었어 탑 아니 바텀 이거 어쩔까 죽까 바텀 빼 빼 그냥 빼 언니 이거 드세요 요반에 또 다이브 치자 아니 안 빼도 되겠다 올라올 준비해 민교 아 나 공원 공 없었어 모르겠어 나 탈진 있긴 한데 그럼 여기 가까이 오면 해볼래요 아레나 보인다 아레나 보인다 아레나 보인다 바텀 빼 카 민교 탑 잡자 아니 그냥 해도 돼 2대2야 2대2야 알겠어 민교 탑 가자 가렌 스펠 좀 다이스 가렌 스펠 다 했다고 다운 웨이브 다운 웨이브 있대 무션미야 빨리 해야돼 라인 밀어 나도 같이 밀어줄게 그냥 이거 빠지는거 잡자 나이스 릴리아 오랫 쉔 도발 쉔 도발 언니 할거면 부스지기 더 해야될 것 같아요 응 난 뺄게 아직 갔다 미드 안 빼도 되겠다 텔 봐줘 텔 봐줘 사장아 그리고 우리도 자질구리안 브리핑 좀 해줘 아 아 아 제대로 오네 릴리아 바텀 아냐 이거 바텀이었어 바텀이었어 릴리아 이제 지금부터 피즈궁하고 쉔궁 낼때만 해 그냥 피즈궁하고 쉔궁 낼때만 해 그냥 피즈궁하고 쉔궁 낼때만 해 그냥 피즈궁하고 쉔궁 낼때만 해 아니야 아니야 혼자 하지마 민교 안 돼 안 돼 무조건 나랑 너랑 같이 하는데 쉔궁 덮는 구조로 해야돼 우리 이길라면 지금부터 피즈그라인 밀고 이만희 그거 먹고 미드원 딜 바꿔 위치 응 전령치자 지금 전령 먹고 내려가자 피즈 무조건 루시안 봐야 것 같아 루시안 스펠 브리핑되나? 좀 브리핑 같은 것도 다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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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살짝 멀어 나이스 살짝 빼고 다음 천 우리 쉔궁있다 나이스 이거 뒤에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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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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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나이스 자기야 씨발련 이거 나이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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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잡았다 와바와바 얘 노프리야 확인 확인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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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제 믿음 밀어 나이스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니까 믿음 밀어 믿음 밀어 믿음 밀고 집찍어 믿음 밀고 집찍어 한 명 믿음 밀고 나머지 집 아니 나 혼자 이거 먹어도 될 듯 어 사장 탁가 사장 탁가 라인 끝까지 밀고 집가 어 턴 또잡을거야 용턴 잡을꺼 우리 이거 먹고 집턴 다 잡아 집턴 잡아 집턴 잡아 집찍고 용쪽 뛰세요 방금 주단 누나 너무 좋았어 속박 너무 좋았어 치감칼 갈게 다음 타임 바로 사장이는 탑 밀면서 태각 보고 그리고 민교가 바텀 가죠 민교가 바텀 가죠 민교 바텀 가죠 너 그냥 미드에 있을래? 내가 바텀 밀게 내가 밀어야겠다 미드부터 그냥 가자 다같이 사장이 태각 몇 초지? 24초에 싸우자 너 그냥 탑 쭉 밀어 극한까지 밀어 그냥 극한까지 밀어 그리고 우리 미드에 4명 서있자 가자 가자 미드 가자 우리 미드 가자 미드로 와 미드로 와 우리 신공 되거든 이제? 이거 박치기 한 번 하고 2차까지 가자 이리로 와봐 응 가는 중 가는 중 여기 루션 있어 나 붙었는데 나도 궁 떠버렸다 걸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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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릴리아 여깄다 일단 유미공이나 빼고 다시 빼자 어 어 릴리아 쪽 릴리아 쪽 이쪽 뒤쪽 다시 봐봐 다시 다시 한턴 빼고 이거 릴리아 쪽부터 시야 좀 걷어야 될 듯? 릴리아 쪽 봐봐 어 됐다 됐어? 이쪽으로 빼자 다시 왼쪽으로 다시 왼쪽으로 용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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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봐 위해부터 위해부터 나이스 천천히 얘부터 나이스 천천히 빼자 오케이 나이스 위쪽 가자 위쪽 가자 미드 밀고 밑쪽 가 그리고 쉔인 직간 다음에 바텀 가 쉔인 나 궁 40 없죠 나 궁 또 떠라 이제 지금부터 바론 시야 미드 밀고 바론 시야야 지금부터 미드 밀고 바론 시야 미드 밀고 바론 시야 사장이 잘 끄고 있다 그런 거 다 빼먹어도 돼 그리고 피즈가 쉔인이랑 대각선 방향 가주면 돼 알겠지? 이마니 조심해 이마니 조심해 어 여기 커트라인 여기야 먹는 커트라인 이제 내가 붙은 시점에서는 여기서 먹어도 돼 아니야? 지금부터 다시 올라가자 미드 클리어하고 시야야 미드 클리어하고 시야 알았지? 미드 먼저 우리가 밀고 할거야 주도권 나 지금 조심해야돼? 밍도야? 아냐 너 조심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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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그리고 바론쪽 시야 먹으러 가자 이거 2는 피해야된다 아니야 이마니면 ㅈ 뗀다 누나 내 쪽 붙어줘 나 이거 일단 총치게 빼놓을게 어 이런거 여기 살짝 외목 던져주고 외목 여기 살짝 던져주고 총치게 뺐다고? 오케이 오세볼리 쪽을 보자 이마니 사려 이마니 사려 이마니 사려 이마니 사려 어 사릴게 쭉 탈한다 쟤네들 나이스 이마니 여기 샹궁 봐 샹궁 대기 샹궁 대기 샹궁 나이스 잡았어 여기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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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뒤에 뒤쪽 봐줘 루시안 높을 루시안 높을이야 확인 뭐 하늘 나 또 1은 또 1은 도 나이스 유미까지 조져 천천히 유미주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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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방에 두 방 뭐냐? 이만희 나이스 와 한 방에 두 놈 지렸다 상 상 나이스 집 갔다가 이제 라인 분배 똑같이 내가 아까 말해준대로 오세블리 노플이다 그리고 미스폭춤 권위자 어때? 좋았다리 역겨워 이만희 너무 잘했고 이가리 약 있는 경우 진짜 칭찬할 것 같고 나 쵸비 몇만원은 던지는데 빌탱 가도 되나? 응 괜찮아 괜찮아 가줘 내 누나 그냥 누나 극딜로 가 그냥 극딜로 가서 리안드리로 와서 존나 아프게 상대 따끔따끈해 그치 이거 오브젝트 못 올 것 같은데 아 제국의 명령 같구나 괜찮아 누나 이거 신화템이야? 아 신화템이야 나쁘지 않아 리안드리 갈 걸 그랬나? 다시 이만희 미드 클리어하고 시합 웃는 느낌 야 이만희 그 릴리아 공만 조심해 공 음 바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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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와줘 바텀 다와줘 바텀 다와줘 다와줘 우리 루시안 쪽 봐야 돼 루시안 쪽도 봐 루시안 쪽 보면서 탈탁 말아봐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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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면서 빨면서 좆됐다 이거 나이스 나이스 2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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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만리 이거 이거 바텀쭉 밀어 이만희는 더 소용해 여우 예예 이만희 배움에 성과냐? 하 이거 끝내긴 애매하다 끝내긴 애매하다 너무 좋았다 야야 민규야 그거 밀고 너 쏠룡해? 이만이랑 여기까지 할게 이만이 빼자 여기까지만 쏠룡 살짝 떨려 괜찮아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을까? 이만이가 도와줄거야 I can do it 나 궁 있어 I can fly 나 궁 있어 근데 방금 피저금 존나 많이 맞지 않았나 아닌가? 어 존나 잘 날렸어 민규야 여기 뭐가 많이 맞았던 것 같아 미드 밀고 이제 바룬샤 미드 밀고 바룬샤 위쪽으로 갈거야 위쪽으로 이거 그리고 민규가 사이드 가지 말고 그냥 우리 죽부터 이리식 바로 열면 돼 이거 어 이만이 그냥 탑으로부터 미드 클리어 필요도 없어 저거 그냥 놔둬 싸이게 놔둬 웨이브 클리어 하지마 어 탑 어떻게 해? 가야돼? 어? 어 나 녹았다 미안하다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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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니 내가 일을 떠 딱 바로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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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뺄게 빼자 어 빼야돼 빼야돼 육이 있어 빼야돼 야 민규야 들어갈 때 말 좀 해줘 궁 좀 받아달라고 나 당황하자 와 체계 저주 대박 각이었는데 다시 탑 아 내가 존나 나 쇠은 가냄 패 괜찮아 까비까비 까비 타워 밀면 돼 얘네 온다 지금부터 괜찮아 타워 밀면 돼 어 멀어 멀어 이만이 빼려 괜찮아 괜찮아 이거하고 뺄거야 우리 바로 뺄거야 도전이야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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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빼 야 그만해 사장 나도 뺄게 리드 밀고 바론 쪽 우리 이제부터 무리는 하지 말자 루시안 투지게 루시안 투지게 루시안 투지게 나 그만할게 루시안 투지게 루시안 투지게 루시안 투지게 루시안 투지게 살짝 대기 여기 살짝 대기 누나 살짝 대기 탑 밀러 갈게 어 민경은 탁하고 우리 이만희 기다려봐 이거 그냥 그 주단 누나가 물면은 그 속박 갈겨버려 그냥 바로 그냥 궁까지 써버릴게 응 오케이 오케이 문 다음에 궁 알지 대기 그냥 끝까지 대기해 어 얘네 초식에 두개다 인지하고 초식에 두개고 그냥 대기해봐 여기서 어 미드간다 라인이네 쭉 밀어 쭉 밀어 괜찮아 괜찮아 쭉 밀어 쭉 밀어 쭉 밀어 사이드 뚫자 그냥 와봐 와봐 사이드 뚫어 사이드 뚫어 와봐 사이드 먹어 사이드 가자 사이드 왜 안오냐 루시안 안오는데 게임 끝낼 생각하자 이거 공 준비해봐 션 게임 끝낼 생각해 션 공 준비 뒤에서 뒤에서 오는거 조심하고 션 공 난 타봐 공 준비 상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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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다 나이스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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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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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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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아주 좋았어 잘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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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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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생 왔다 나이스 아 근데 진짜 잘했다 아니 임스포츠는 뭐냐고 아 근데 아 근데 저도 지렸고 그리고 이만희 미스포츠는 ㅈㄴ 잘했다 그니까 아니야 너무 좋았다 이건 진짜 아 진짜 이만희 진짜 잘했다 아 이거 두단도 마오카이도 아니 마오카이 좋네 응 근데 딜량이 좀 이상하네 좋았어 좋았어 근데 우리가 허신 무조건 우리가 허신율이야 진짜 아 근데 우리가 진짜 휴리에 아 근데 저기 일단 가렌이 진짜 걸어다니는 저금통이야 맞아 그거 인정 여기 여기 멘탈 나갔다 여기 멘탈 나갔다 우리 이제 승승승이다 우리 어 저기 진짜 내가 볼 때 슈트형 멘탈 ㅈㄴ 나갈걸? 맞아 이제 할 수 있어 근데 저기 요원판으로 약간 힘의 차이를 느꼈어 그치 안 느낌인지 알지 뭐야 카르마 1코어도 안 나왔어? 요세블리 0코어야? 시라냐 이거 템? 아니 여기에서 민교공이 근데 진짜 민교공도 좋았어 여기서 여기서 민교가 여기서 궁 ㅈㄴ 잘 들어갔어 김민교공이 그 뭐야 어 맞아 그 우리 용쪽 아래쪽 교전? 응 여기서 거기에다가 둘이 그냥 콜라보 지렸어 민교랑 안에서 아 그거 다시 봐야겠다 여기서 빠지면서 되게 궁 잘 걸었어 여기서 이거 ㅈㄷ 되는 각이었거든? 여기서 여기서 와 이거 김민교공이 캐리야 진짜로 오케이 우오옹 와아아앙 ㅈㄴ 아 너 유목 낳고 다녔어 와 이게 이렇게 와갖고 대박이었다 이거 와 이거 경스 형이 오세블리 감출 내가 여기서 궁을 날리고 갖고 지렸다 아니 이만희 필타 지렸다 아니 오세블리 감시트 괴물이긴 하다 둘이 같이 걸어오나서 이만키리야 쓰레기 새끼들아 닥쳐 수비방패 해준다는 마인드네 아 근데 이만희 이 스포츠는 잘하면서 왜 숨겼어 일본은 못하는 거 연습한 거지 진도 밀은 것만 쓰면 좀 그렇더라고 궁각 지려 건데 이만희가 미스포츠 궁각 진짜 잘 아 진짜 궁각 지렸다 이거 지렸다 아니야 두단 누나도 너무 좋았다 마오카이 팩부터 플레이까지 너무 좋았다 마오카이 누가 추천했어 고맙다 흐름 넘어왔다 흐름 넘어왔다 이 기세 타자 야야 중간 표정해 중간 표정 너무 들뜨지마 너무 들뜨지마 좋아 집중하자 줄 서고 줄 서고 오케이 줄 서고 더 좋은 거 아니겠지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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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